안녕하세요. 암튼과 사인적 학생 락벤드 아칸 지금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들 드루프트 공연 제가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. 한편으로는 후배로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떨리고 형님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또 잘해야 되겠다는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잠시 후에는 아프리카가 부르는 블랙벤드 선배님들의 꿈속의 나의 집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쇼룩! 아프리카의 멋진 무대 기대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입니다. 아주는 오랜 기억이었어 아주 하얀 꿈이었어 빛바랭 사진같은 작은 교회 할머니 얼굴 나를 태워주던 자전거 레디옥 켜진 책상 새벽까지 쓰던 칸짐 다 사라져 별 하얀 기억 예예예 開始 그리워 하지만 예예 예예 이제 변해버린 우 switch 우우 am э 예예 가득해진 내 마음이 아멘 다 사라져면 하얀 기억 그리워 하지만 이제 변해버린 눈빛 속에 가득해진 내 앞이 험신아 험신아 그리움 험신아 그리움 험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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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네, 오늘 이렇게 블랙홀 드리비트 공연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방금 들으신 곡은 블랙홀 선배님들의 꿈속의 나의 집 이란 곡이었고요. 저희가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 있기보다는 거의 길이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가족이나 따뜻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가슴에 있거든요. 블랙홀 선배님들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이 곡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곡을 준비했고요. 블랙홀 분들은 다 아쉽지만 지금 20년 이상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. 저희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감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시고요. 어렸을 때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두셨고 또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꾸준한 마음과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요. 그리고 후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분들 진짜 못지않게 그 어느 분들보다 더 크십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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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